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드디어 허무의 왕 루도라를 눈앞에 두고 있죠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 HP도 99, MP도 99 심지어 마법진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적의 마법진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고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크리스가 아니라 아크셀로 인식하고 있는 버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시험해보고자 일단 바람의 이 나무 구덩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지어 본거지갈 지켜야 돼요 힘들 것 같은데 가자 가는 길에 소환을 해야겠죠 우리 드래곤 시리즈 먼저 선할까요? 근데 또 너무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MP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법진도 없고 일단 우리 둘리 아니지 우리 티에랑 얘네들을 먼저 선하는게 낫겠다 에리크사를 준 다음에 일단 우리 티에 우리 카르피 또 슈슈슈 도 지어주신 이름인데 우리 슈슈 잠깐 슈슈는 강력하니까 여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 뀌 뀌 다음에 수비니 아 수비니는 아 그래 이거 하세요 이제 지어주신 이름 없죠 없고 에라님도 선회하죠 오늘 수치 아 MP가 별로 없구나 더 이상 없죠 그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멤버는 모두 모였고 한 마리만 추가로 칠칠이로 하죠 이렇게 하면 크리스의 MP가 좀 모자라긴 한데 키리가 같이 지키고 있구요 지닌이 어떤 정령들을 수원할까 오호야 시작부터 다 강력한 애들이죠 강력한 물정령 강력한 바람정령 강력한 땅정령 아하 에리크사 두개씩 갖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하다 에리크사 하나 있구요 다 가지고 있네 아하 힘들겠다 빨리 가자 크리스의 MP가 22 마법을 나한테 걸죠 퀵무브 퀵무브 13이 됐죠 좋아죠 이게 한 9턴인가 지속될거에요 그동안 에라님께서 붙어서 열심히 MP수열 하구요 34 너희들 좀 모여봐 회복담당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쵸 회복담당을 만들어야겠다 다음 턴에는 회복담당을 수원하죠 턴 종료 야 내려온다 아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꾼 수원에 야하 똑같은 파트인데 이번엔 드래곤을 넣고 아 또 에리크사 설마 무한 수원 아니지 그런거 아니겠지 레벨도 높아요 21 23 힘들거 같은데 크리스가 일단 가볼게요 수환을 해야겠죠 아 그러면 잠깐만 음 진영을 좀 짤까 티에 칠칠 수빈 가르피 하고 가는 길에 여기다 수환하는거죠 큐피나 리치가 갈까 MP가 없는데 아젤이 가야겠다 아젤이 한번 더 희생을 해야겠다 이 큐비 아니 메디컬에 있었죠 MP회복 하나 HP도 회복해야 하는데 창의 부족은 MP15 이거 이제 MP만 회복할 수 있는 세트죠 MP MP 그래 가라 MP 수급도 필요하니까 에라님은 크리스 MP 좀 챙기고요 어 뭐야 아무래도 안 일어났어요 아 한 칸 더 있구나 깜짝이야 설마 진짜 버그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겠죠 현재 지금 아크셀로 인식하는 버그 때문에 바람의 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어하는 수밖에 없죠 오호 일러스트가 있네 야하 선빵당했다 우리도 판판이 나와야겠다 아 또 소환했어 이번에는 펜넬 아 얘도 갖고 있네 힘들겠는데 MP가 남아나니? 36 지금 턴마다 마이너스 11씩 깎여요 우리 소환 좀 해야겠어 그쵸 이동한 다음에 선어야겠죠 소환 판판이를 할지 아니면은 드래곤 시즈를 할지 이 드래곤 아닐까 불의 드래곤 갑옷을 갖고 올긴 한데 장비 중에 펠트로의 반지가 안 남았구나 드래곤 링 같은거 넣어줄까? 아니야 에리크스가 났겠다 개셜에서 한 마리씩 조심조심 소환을 해보죠 어? 바람의 비밀 보물을 놓았습니다 어? 잠깐만 보물이 없을텐데 오 생겼다 바람의 소신사 나전의 상자 뇌신의 자루 아 아크셀 버그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네요 아쉽다 스토리를 좀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대로 가면 되겠죠 너 이리와 너희들을 좀 없애줘야겠어 일단 아젤이 MP를 좀 전체적으로 회복을 해주고요 됐다 그리고 크리스의 MP는 에란이 계속 책임지고요 바람이니까 물이 가야겠죠 물이 아 카르피 있다 워터 헤븐 여기로 키우는 퍼센트가 높은거야 90이나 돼요 아 감전됐다 누가 마무리 칠까 레벨업 할 수 있는 애 있니? 한참의 툴 뀨 아니면 수빈이 뀨가 스마셔 날리자 에잇 니니니 니니니 옳지 아 근데 에리크 사 있죠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건 버티기 전이겠네 아하 버틸 수밖에 없겠다 자신이 자신이 없어진다 회복단다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살아난 애를 얘도 물인데 시추의 신용선핑진 고사리를 잘 말린 다음에 썰어주면 되겠죠 MP6 잘게 다져줍니다 됐다 레벨업도 있고요 다른 애들은 좀 선빵을 날릴까 하트로 정체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모자라네 좀 더 너무 위험한데 너무 앞으로 갔어 아냐 대기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멀리서 때려야지 사마귀의 꽃 꽃잎 해봐라 키리가 안 움직였구나 키리는 죽으면 끝나니까 뒤에 대기하고 있고요 이대로 끝내면 되겠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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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그 도구를 써두니 우애도 깊어라 왔다 또 우리가 불리할 거 알고 지체를 걷는 거야 안 되는데 방어하는 게 낫겠다 제발 지체만은 미스 났다 아 오호 기적이 일어났다 예전이 속성을 잘 사용하네요 그렇죠 방어하는 게 낫겠다 제발 6%의 기적을 보여줘 아하 어 또 수와네 확인진 NP가 넘쳐나겠지 마법진 이렇게 많은데 응? NP가 아주 넘쳐나시겠어 일단 에라니 NP 회복해주고 그럼 크리스가 47이죠 니가 이쪽으로 와서 이 벨 어 뭐야 너 NP 없니? 있는데 됐다 아 포미가 났구나 야 와 호호호호호호 넘나 좋은 것이다 이리와 멋있다 화연방사기를 쏘네 오라파이자 에헤이 어? 아 지체 걸렸다 너 에릭스 했지? 만만치가 않아 공격을 하면 안 될 거 같아 가는 길에 마법으로 지행동 크리스의 MP를 회복해주는 게 낫겠죠. 아니야 모두의 HP를 회복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이거지. 효과를 제대로 받죠. 좋아좋아. 그 다음에 아젤은 뒤에서 계속 MP 충전해주고요. 그러면은 MP를 다 찼네 이제. 아젤한테도 HP 회복 하나 줄걸. 아 없어서 이걸 줬구나. 어 땅이니까 772가 MP를 아끼는 동시에 적을 없애는 거죠. 아 승리 조건이 뭐였죠? 에릭사. 루도라를 쓰러트렸을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여신님께서 보물을 바치라고 했죠. 그냥 루도라한테 바로 가도 되나? 누구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크리스를 빨리 왼쪽으로 옮깁시다. 그럼 얘들이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얘는 불이니까 바람이 필요해. 번개 크라우더로. 번개 크라우더로. 나 안 맞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번개 크라우더. 그거 눌려라. 얘도 에릭사 했죠. 안 맞고 싸우는 게 중요해. 더 멀리. 더 멀리. 옳지. 좀 위험한데? 뒤에. 키디가 죽일 수 있을까? 아 조금 고절하네.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불리해. 얘도 지체 걸렸다. 어? 아하.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거. 시원하게. 다행히 방어했네요. 음. 카르핀은 얘를 잡는 게 낫겠죠. 물이니까 땅한테는 불리하니까. 근데 얘한테도 69밖에 안 된다. 우리 확률이 너무 낮은데. 그쵸? 마이크가 좀 작나? 부우가 약간 뒤로 가서 가냐. 수빈이가. 불한테 강하죠. 수빈이는. 내 칼을 받아라. 수빈 수빈. 수 ciel Presents기린을 누구야? 마무리 지을 사람은 킬이. 마무리 지으는 사람이 키... 마무리 지을 사람은 킬이. 마무리가 안 된다. 다가오면 팬다. 이제 다음 턴에 회복할거잖아 얘네들 좋지 않다 아 또 내려온다 제발 그만 좀 소환해 바람이라 불한테 강하죠 마그메 20일 반격하면은 반격해야지 죽일 수 있으면 이제 76%라는 확률만 뚫으면 돼요 제발 저 나무를 바싹 익혀줘 아 잘 구워졌다 아 근데 에리크사 있지 않나 아 이 지겨운 녀석들 오지마 오지마 아 또 위험 안되죠 너도 한번 당해봐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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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린 95니까 맞을 수 밖에 없죠 드래곤 9 위험한데 내려온다 안돼 아 아니 에리크사 있긴 한데 어우 다행이다 너무 많이 온다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 한 번에 몰려오는데 60이라도 걸어보자 공격해야겠다 얘는 에리크사 없는 애죠 잡아야겠어 사막의 녀석 꼬물꼬물 기어오는거 봐 아 쟤 도망가네 크리스의 턴 위험처만 하죠 아직 크리스 이동력이 있어요 인첸트 되어있죠 MP가 좀 없다 한 턴이 얼마씩 쓰는거야 21씩 쓰네요 다음 턴이 위험하네요 일단 도망가면서 아니야 그거 해야겠다 얘를 누군가 잡고 땅이니까 불이 잡자 어차피 정치할거라면 그 자리에서 일단 한 번 잡구요 재행동을 써준다니까 잘가 아이라님을 재행동시켜야겠다 아이구야 일단 도구로 크리스 좀 회복회복하고 40밖에 안 남았지만 가는 길에 마법 더블 액션 어? 아 안 닿네 772를 다시 한 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아제리 해야겠다 아제리 52 그래 버틸 수 있어 제가 좀 위험하죠 오호 도망은 갈 수 있는데 죽겠는데 안돼 죽으면 안돼 아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얘를 때릴 수밖에 없겠죠 제발 꽁꽁 얼린 다음에 찌개거리로 써야지 얜 바람이니까 물이 강하죠 카르피가 어? 잘게 다졌는데 실패했어 얘도 죽어야 된대 쟤는 어떡하냐 그냥 MP를 칠 쓸 바야 수빈이가 공격하자 아저씨 어차피 에리크사 했죠 야 이거 되게 어렵다 깰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다 레벨업을 더 하고 왔어야 됐나 레벨업을 더 하고 왔어야 됐나 아까 안 움직였던 것 같다 그쵸 어? 야 이렇게 미스하면 안되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한 마리 해치웠고 우리 빨간 드래곤이 문제인데 죽일 수 있다 그만 들어가 누구를 잡을까요 얘는 잡을 수나 있어 아 도구 하나나 가져올걸 넘나 위험한 것인데 크리스가 회복을 써줄까 그랬네요 온다 온다 아야 보스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속성을 꾸준히 지켜서 공격을 하네 그쵸 속성도 힘든데 너무 공격증도 강해서 좀 힘드네요 어허 반갑게 하겠다 포기하지 마 너에겐 뒷북이 있어 아 제발 아 왔다 2 남는데 좀 비용한데 얘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낫겠다 11이라도 남기는 게 나 온다 나 온다 제발 미스 91% 기저귀여 기저귀는 없었다 에리크스가 있긴 한데요 너무 쉽게 죽는 거 아니야 아 또 소환했어 야하 얘도 드라군이 있네요 여기 넌 반칙 아니야 아 다행히 갑옷은 있다 여기 들어가서 일단 일단 에리크스 가지고 나오죠 그게 낫겠죠 이동을 이동 이동 하고 아니야 그전에 MP를 MP MP 회복하고 53 남았죠 재행동 더블 액션 다시 한번 MP를 MP MP 됐다 이제 안심이야 에라님은 회복을 좀 끼얹죠 어차피 얘는 풀피니까 아 이동 좀 할걸 너무나 위험한 곳이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일단 죽여야겠다 에리크스가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의 내가 이긴다기보다는 일단 얘를 잡아야겠죠 얘가 더 강력한데 에리크사도 있고 아니야 안 맞으면서 싸울 수 있어 식료 슈트가 더 강하죠 16인데 낫은 아 아니다 식료 슈트가 더 낫다 하트로 정책 차장님 그만 퇴근하세요 76인데 미스가 오우 넘나 다행이다 근데 에리크사가 있긴 해요 별로 그런 깃발 맞는 일 아니야 좀 앞으로 나가서 MP 적게 쓰는 걸로 때리는게 낫겠다 어차피 살아날 것들 그러니까 에리크사만 없었어도 좀 쉬웠을텐데 에리크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씩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두 번 못 싸웠는데 불이 강하긴 한데 불이 없다 65가 될까? 아 미스 날까봐 그게 걱정인데 제발 맞아주라 아 다가오면 펜다 다가오면 펜다 아 다행이다 어차피 살아날테지만 그래도 아 슈슈 도중 불안한데 죽을 것 같은데 부우가 바람이죠 에쿠스 싼다 아 얘도 지체 거네 다행히 많이 움직일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뻔했다 제발 어차피 맞을 것 지체만 빼주세요 아하 이렇게 되면 아 한칸막에 못 움직여 얼른 집에 가 너 나가 옳지 성령이 더 필요하나 근데 더 필요하다기엔 크리스 MP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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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같아요 마법질을 못 뺏는게 마법질만 뺄 수 있어도 지금보단 쉬울텐데 버그 때문에 하드 난이도가 됐어 뭐 남는데 아 근데 죽일 수 있다 수빈이한테서 에릭스가 있으니까 좀 아팠다 하지만 넌 아프지 않을 거야 왜냐면 죽을 거니까 야하 잘가 아 온다 온다 아 그럴 줄 알았어 88인데 아 걸어볼까요? 11%에 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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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스 수빈아 살아나 눈을 떠 됐다 야 얘도 좀 크리스스스 ging 진짜 위험하다 91이면 맞겠죠 8이나 1이나 반격해 우리는 77%일까? 좀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에잇! 30이터에서. 야, 뒷질 줄 모르고 소환을 안 해. 좀 쉬지는...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소환을 하죠. 잠깐, 그럼 아젤이 MP는 있고 누가 MP가 없죠? 이렇게 MP가 없네. 하고 에라님 도망가면서 하고 됐다. 괜찮을까 몰라. 리치를 소환을 하는데 MP가 좀 없긴 하지만 누군가가 회복을 해줘야겠어. 끊임없이. 다 에리크 사있죠? 아, 얜 두 개 있구나. 야, 지독한... 지독한 녀석. 얘를 먼저 잡아야겠다. 물이니까 우리 티에가 크게 딜 한번 넣고요. 누가 잡느냐. 지금 수빈이가 에릭스 없죠. 카르피가 잡아줘라. 같은 물길이. 어우, 다행이다. 우리도 레벨 그렇게 낮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다음 이 녀석. 크게 한번 쏴야돼. 누가. 한 방에 잡아야돼. 처음엔. 그래. 에쿠스 싼다. 오! 그러고 보니까 수빈이 어느새 에쿠스 싼다 쓸 수 있게 됐네요. 옳지. 또 살아나겠죠. 지긋지긋지긋하게. 불이니까. 바람이 가야지. 번개의 크라우더로. 얼른 지루자. 네 친구들 다 갔어. 키리가 마지막으로. 아이스 엣지로. 마지막은 안되지만. 옳지. 이거를 이제 슈슈가 때리면 되지. 아예 못 움직이는구나. 펀치 해방이면 될텐데. 괜히 마법까지 쓰네. 잘가. 수고했어. 근데 이렇게 다 죽여도. 저 위에서 또. 한무더기 내려오고 있죠. 아하. 772는 좀 쉬자. 그래. 온다 온다. 왔다. 아 안돼. 1납니다. 맞을 때 맞더라도. 아하. 너무 아프다. 하지만 너도 아플걸. 에잇. 35. 별 차이 안나네. 안돼.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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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직 에릭스 하나 있죠. 에릭스 없는 애들은 다 일단. 최소해야겠다. 그쵸. 그쵸. 리치가 회복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뀨나. 티에. 뀨나 티에한테 해주고요. 아 아니다. 에라님이 없었네. 아. 아 뭐야. 아. HP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공격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리치는 위험해요. 에릭스가 없기 때문에. 죽기전에 도망가야되요. 됐어. 수빈이 잠깐. 철수하구요. 얘도 진짜 풀렸다. 가는 길에 좀 싸우고 가자. 아. 아. 신용선빙진. 그리고 이제 수빈이. 다시 한번 선할게. 오우야. 미스라이 너무하잖아. 크리스가. 간 다음에. 야. 괜찮을까 모르겠다. 수빈이한테 에릭스 사주고요. 아. 잠깐만. 여기는 잠깐 수빈이 쉬고 있어봐. 부우가 나갔다 오자. 너무 강력하다. 자. 에릭스. 어. 땅에 비밀보물을 놓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물에 비밀보물을 놓고요. 그 다음 불 놓으면 되겠죠. 아. 순서상으로는. 물이 막 마지막에 가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이 그렇죠. 헤헤헤. 에라님이 가는 길에. 회복 한번 해주시고요. 어. 뭐야. 아. 대기해버렸어. 아. 실수. 실수. 물이니까. 땅이. 너보다. 얘가 문제다. 일단 에릭스 사 쓰게 만들어. 아. 얘들이 에릭스 살을 한번 쓰면. 약간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반격해도 되는데 방어하는 것 같고. 얘는 왜 나온거야. 아. 회복해주러 왔구나. 여기 강력한데. 좀 무서운데. 번개 크라우드. 은근히 멀다. 범위가. 사전거리가 굉장히 기네요. 됐다. 얼른 집에 가. 옳지. 얘도 한방에 죽일 수 있을까. 어. 어. 1 남았네. 압소사. 저 일은 누가 정리할까. 일단 하트로 정치로. 폰을 빼놓고. 워터파일은. 미스 날거야. 난 널 믿어. 어허허허허허. 다행이다. 그러면은. 1대1 붙죠. 아 다행이다. 키리가 얘를 잡으면 되겠죠. 잡을 수 있을까. 다가오면. 펜다. 아 다행이다. 몇 마리 남았죠. 세 마리 남았나. 어 세 마리구나. 또 수원할 것 같다. 근데. MP가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일단 다 움직였고요. 다음 턴에 크리스 MP가 좀 걱정이긴 한데. 어 안돼 안돼. 역시 강력하다. 아 이걸. 내가 쓸 때는 좋았는데. 적군이 있으니까 굉장히 참담하네요. 스마샷. 에잇. 죽어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헉. 네 마리. 아 둘리도 소환했다. 아. 너무해. 너무너무해. 얜 두개 가지고 왔네. 크리스가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소환을 더 해야겠죠. 근데 MP가 없다. 어떡하냐. 소환한턴 수여야겠다. 도구를 가져가는데. 살짝 내려놓고. 50정도 회복되는 그런거 없나. 50. 있는데 기가다. 이거 하나 먹구요. 아 이게 아니구나. MP를 회복해야죠. MP. 40. 그 다음에. 포레드의 만지가 나을까. 인트 35인데. 좀 더 나은 장비가 있지 않을까. 포레드의 만지. 말고. 아니야. 인트가 필요해. 인트가. 어 뭐야. 여우신. 왜 이걸 하나밖에 안주지. 맞아 이거 얻었었죠. 맞아 맞아. 아 이 좋은거를. 크리스한테 줘야되나. 아하. 사기템 하나 주긴 주는구나. 모브가 플러스 3이구요. 코스트 3이 좀 탐나긴 하는데. 크리스 주자. 그러면은. 엔플리티가 마이너 13이니까. 이거 안해도 되겠는데. 아까 뭐였죠. 이 자리에 뭐 있었지. 잊어버렸어. 이 자리에 뭐 있었죠. 아 갑옷 갑옷. 하고. 그럼 크리스는. 아 그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마법을 나한테 엠피 회복 마법을 쓰자. 50회복 되거든요. 16 쓰고 50회복되면 굉장히 이득이죠. 엔젤 브레스. 아 됐다. 다음 톤에. 소환을 뻥뻥하면 되겠다. 에라님은.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여기있자. 엠피가 없는데. 아 안닿네. 도구. 우리 뀨를 회복시켜주고요. 아까 저거 죽지 않았나요? 너가 슈슈가 없구나. 이리와. 딱 걸렸어 너희들. 너지. 너 일단 한번 죽어줘야겠어. 우리 부우 왔어 이제. 부우 왔어요. 부우. 어. 아 민망해. 아 민망해. 너. 물. 물 속성이지? 그래. 물이니까 땅에 가야겠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닿지. 닿는다. 스톤블레드. 스톤블레드. 다가오면 푼다. 어차피. 적어있어요. 에릭스 했기 때문에. 오호. 간단하게. 잡아 들고 있단. 오. 미스 너무 많이 나. 불공평에. 불공불공. 됐다. 흐흐흐. 살아나면 다음 턴에. 하트로 정치 같은 걸로. 강력하게. 아 좀 맞긴 하지만. 나는 맞지만 넌 죽을거야. 꿀맛. 어묵. 허무의 왕전 진짜 어렵다. 에릭스사 때문에 그런거 같아. 이제 누가 톡 한번만 건들기러지면 되죠. 아하. MP가 없었구나. 티에가 가볍게 꽃잎으로 한 번 툭 쳐주니까 죽었죠. 됐다. 아 이녀석 들어올 것 같은데 못 들어오는구나. 막어 막어. 에릭스 애기다는데 굳이 얘를 때릴 필요가 있을까?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MP도 여기니까 병원치나 챙기죠. 병원치내나 뗐지 그 다음에 슈슈 슈슈는 한 번 들어갔다 나가겠는데 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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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